인용재결에 대한 항구소송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인용재결이라고 한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한 자가 이긴 거죠. 승소라고 하면 안 돼요. 소송은 아니니까, 심판은. 자, 청구인이 지금 이긴 거예요. 근데 왜 항구소송을 제기할까요? 인용재결로 인해서 비로소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겠죠. 이때 인용재결은요. 그런데 제3자가 제기한 쟁송에서 처분이 취소가 된 거예요. 취소재결이 나와서. 그럴 때 이 수익적 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여기 보세요. 기본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자가 인용재결을 받았으면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어요. 소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인용재결을 다퉜다는 것은 인용재결에 의해서 이익을 받은 청구인의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제3자여 행정행위 또는 이중요적 행정행위에서 주는 문제가 된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조문도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리고 단서에, 다만이 단서죠.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 내용사용 위법이 포함되는지 이 목차를 암기해야 돼요. 원체분들의 재결은 간단히 쓰시고 재결의 고유한 위법의 의미, 여기는 학판이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다설 판례는 내용사용 위법을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3주의 행정행위 인용재결에 대한 항구 소송은 19조 단서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 학설대립은 사실 교과서에 표현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 위주로만 써주면 되겠다는 것. 판례 위주로만 써주면 되겠다는 것.